아 그래요? 그러면은 드라이브 스매싱 드라이브에요. 연결 준비 시작 걸고 다시 앞서먹 많이 일어 했어요. 하나 둘 셋 넷 둘 셋 하나 그렇지 걸고 하나 둘 셋 때리고 멈췄다가 들어오면서 준비 하나 둘 셋 넷 때리고 멈추고 스톱 걸고 점프 하나 둘 걸고 드라이브 할 때 아래로 내리면 안돼 앞으로 가야지 준비 시작 앞서먹 많이 자 반대쪽으로 라켓 근데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? 라켓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? 라켓은 몽둥이 잡듯이 이렇게 가면 안돼요 길게 잡아야지 그렇지 자 준비 시작 다시 드라이브 스매싱 드라이브 준비 자세 낮추고 하나 둘 셋 넷 둘 걸고 드라이브 걸고 스톱 점프 스매싱 하나 그렇지 오른발 잡아주고 기다렸다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스윙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스윙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로치 잘해주세요 바꿔주세요 하고 싶은거 마지막 두 줄 하고 싶은거 있어요? 없어요 똑같은거 준비 시작 드라이브 걸고 점프 스매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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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걸고 완점프 스매싱 하나 둘 셋 점프해서 발 안 바꾸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드라이브에요 드라이브까지 걸어야지 시작 드라이브 스매싱 드라이브 시작 드라이브 스매싱 드라이브 드라이브 시작 드라이브 스매싱 이거 한 줄 그냥 모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간 것 같은데 마지막 한 줄 다시 다시 시작 하나 둘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끊지 말고 있어봐요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제가 잘못 쪘 제가 잘못 쪘 아 죄송해요 다시 시작 걸고 점프 하나 둘 스윙 짧게 하나 다시 준비 준비 시작 네 앞에서 걸고 네 앞에서 걸고 점프 오른발 스매싱하고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스매싱하고 가운데로 살짝 왔다가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스매싱이 다 이렇게 밖에 안 간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세게 치고 싶어서 세게 쳤는데 공 지금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드롯만도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등록하듯이 툭툭 눌러요 눌러 알겠죠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